저는 방송기사클럽 사무총장으로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조금 유부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이 자리는 죄송합니다만 선거법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강연 내용과 좀 용관이 되는 질문을 해주십사 함부를 드렸던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만 선거법에서 나와서 일일이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의가 걸리면은 죄송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5분 연설하면서 그 테마를 이야기했다는 질문을 받으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이 나와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걸 짓고 이렇게 하는 걸 알 수는 안됩니다. 지금 후보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적인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저는 뭐 어쩌면 길거리 좌판 출신이고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출신이 우리 자리에 있게까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하도 많지만은 나는 대한민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주사를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자랑성은 제가 느끼면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발전하고 자유민국 자유주의와 시야경제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정했다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인정하는 자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정한 재산을 가졌더라도 부정한 재산을 가졌다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지난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미래저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아마 이천수 우리 교수님은 또 제가 느끼는 자선관계에 또 단체들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제 답변은 매우 좋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런 생활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새로운 또 부실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좀 저렇게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민 출신이 나지만은 대학교에서 보기 힘든 처해적한 생활 진선에서 살아남아서 있고 또 제가 제가 시험 중학교를 저보고 고등학교를 못 갈 때 내 손을 모으지 않고 양안고등하게 만들어졌게 그런 이웃에 나타낸 법이 있었고 서민 노동자가 돼서 가로고를 안 먹어서 할 때도 늦게 지나면 대학을 가도록 정익선의 헌책방 주인이 책을 좀 가지고 오픈하라고 가르쳐줬던 사람 또 대학을 들어가서 나에게 환경미화원 문자를 줘서 거의 10원, 20원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저 환경미화원을 쓰면서 저 환경미화원을 저 이태만 옛날 공학동원 주말에 제일 시험이었습니다 그 한강병까지 갔다 보니 새벽 몇 시일에서 갔다 보니 그 일을 하며 살았지만 그 제외한 사회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10시간 등록한 때만 되면 모자란 것 주머니 장면을 보면서 그 모자지간을 보면 10원, 20원 다 좀 꼭 싸워봐던 것들이 그런 답답을 또 하면 갖고 있다 하는 말이죠 제가 그 당시에 느끼면서 지금 제가 정치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 스워드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직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유를 빠지 생활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저는 가난한 사람이 이만큼 부모도 가질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종류들도 스스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조명이 조명이 하는 것이 맞지 몇 정치인들이 봐라 내 생활이 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할 사람은 약속 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정한 마음을 가져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못해 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자성은 국민 다자성은 뭡니까 소원은 잘 사는 듯이 있고 따뜻한 사회 저는 큰 가능성에서도 따뜻한 이유 씻어서 국가에 대해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꽃구도 하고 국가를 가지고 기축하셨다 하는 생각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 한국 국가에는 뭐라고 해도 따뜻한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지 않게 사운드 복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한 국가를 만들지 않게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확대해서라 좀 하시고 그렇게 사회를 하고 있다 그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보존돈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이제 다시 또